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2년을 결산하는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키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그룹 부문 등 3년 연속 수상하며 권제함을 과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센타모니카에서 개최된 2022 키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그룹, 올해의 콘서트 투어, 올해의 컬래버레이션, 송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올해의 그룹상 부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트로피를 거머쥐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재차 입증했습니다. 해당 부문은 블랙핑크를 비롯해 콜트플레이, 월리퍼블릭, 이메진 드래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부문이라 이번 수상이 더욱 값집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로 올해의 콘서트 투어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3개 도시에서 총 10위를 개최된 이 공연은 약 45만 8천명의 관객을 모아 미국 빌보드 박스 스코어 톱 투어 부문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은 빌보드가 1일 발표한 2022년 연말 결산 차트에서 톱 투어 27위에 랭크됐으며,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는 톱박스 스코어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올해 전 세계에서 펼쳐진 다수의 팝스타들의 공연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낭보는 팀 수상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 발표된 정국과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올해의 컬래버레이션 송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 곡은 발매 후 꾸준히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머무르며 사랑받아 빌보드에, 2022년 연말 결산 차트에서 빌보드 글로벌 200-106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30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6월 앤솔로지 앨범 프로프 발매를 기점으로 그룹 활동보다는 멤버 개별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7월 멤버 제이오비 솔로 앨범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정국은 찰리 푸스 피처링을 비롯해,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 가창자로 나서는 등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진과 RM은 각각 솔로 앨범을 발표했으며, 지민 역시 OST 등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각국에서 되면 공연이 재개되면서 지난해부터 BTS 퍼미션 투 댄스온 스테이지를 진행, 공연형 아티스트로서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3월, 10월 두 차례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특히 10월 공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차원의 옛 투컴 타이틀로 치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같은 쉼 없는 행보에 힘입어 방탄소년단은 각종 해외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 트로피를 휩쓸며, 글로벌 슈퍼스타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페이보릿 팝 듀오 우어 그룹과 페이보릿 케이팝 아티스트 등 두 개 부문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또 내년 2월 개최되는 제65회 그래미 어워드에는 3년 연속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이름을 외쓰며, 옛 투컴 뮤직비디오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3년 연속은 케이팝 가수 최초의 대기록이며, 두 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된 건 역시,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의 현재 진행형 성장 행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3일 마청인 멤버 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군복무에 돌입합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에서 오랜 기간, 아시아 남성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진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하이프 오디터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톱 첫 랭킹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진은 지난 10월 3일부터 64일 연속 아시아 남성 1위에 순위에 올랐습니다.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탑 50에 랭크인한 진은 유명 아티스트인 카디비, 저스틴 비버, 리안나 등과 이름을 나란히 했습니다. 앞서 진은 올해 봄에도 24일 이상 해당 차트에서 한국 남성 솔로 아티스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강의 인기를 입증해왔습니다. 하이프 오디터는 AI 알고리즘으로 특정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짜로 추정되는 팔로워 등을 분류해내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순위를 분석해 브랜드나 에이전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진은 장기간 높은 순위를 유지, 각국의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인기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정은 근본적인 아름다움, 얼굴 천재로 불리는 독보적인 비주얼, 꾸밈 없이 소탈한 성품이 엿보이는 일상 등과 함께, 전 세계 최정상 보컬리스트로서 열띤 관심과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진은 지난 11월 19일 미국의 소셜미디어 분석업체이자 소비자 시장정보 플랫폼 넷베이스 퀴드가 발표한 소셜미디어에서 11월 뉴 뮤직 관련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에서 솔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1위에 이어 총 4번의 1위를 차지하며, 남다른 영향력과 존재감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